오늘 팝콘이 정말로 맛있게 튀겨졌는걸 팝콘 사세요 팝콘 사세요 맛있는 콩순이 표 팝콘이 나왔답니다 콩순이 누나 콩콩이 팝콘 먹으러 왔어요 어서와 콩콩아 우리 콩콩이 무슨 맛으로 만들어줄까 콩콩이는요 새콤달콤한 딸기맛으로 먹을래요 팝콘이 위에 팝콘통을 올리세요 딸기 팝콘 완성! 여기 딸기맛 팝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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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통을 올리세요 치즈 팝콘은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여기 우유랑 팝콘 우와 진짜 맛있다 콩순이 영화 티켓도 우와 보고 싶었던 러브 콩순이잖아 얼른 보러 가야지 콩순아 콩순아 우리 영화 보러 갈 건데 팝콘 좀 만들어주라 오케이 알겠어 으아 초코밭콘 완성! 우와! 달콤하고 바삭하고 진짜 진짜 맛있네! 딸기 팝콘 완성! 봉투에 담아서 줘야지! 우와!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다! 치즈 팝콘 완성! 아우! 정말 정말 꿀맛이다 크롱! 그럼 이번엔 영화 티켓을 뽑아볼까? 이야! 마법사 콩순이가 나왔네 진짜 진짜 재밌겠다! 그럼 영화 재밌게 봐! 우와!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진짜로 많다! 그러게! 다 엄청 엄청 맛있어 보여서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레몬맛이랑 초코맛이랑 딸기맛으로 해서 3단 아이스크림을 먹을래! 자! 그럼 이 콩순이가 호빵맨 집게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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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진짜 맛있다 그럼 이번엔 핑크퐁꺼 우와 정말 정말 맛있다 콩순아 우리 영화관 가서 팝콘 먹을 건데 딸기 팝콘이랑 초코 팝콘도 포장해서 줘 스페인 스페인 안녕 사랑 싸우면 여전히 흑을 만들어줘 소금 소금 Assembly 소금 소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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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구마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후추 고추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계란물 계란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